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율법을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니면 하늘도 열리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풀리면 하늘에서도 진리로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땅의 말씀이 모두 하늘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물을 여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엿사랑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세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데려가고 버려두고 입니다 데려가고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의 관점으로 끌어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익숙한 게 6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해 전부 다 오해합니다 자 오늘 31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25절부터 시작한 다섯째 날 오늘 37절까지예요 다섯째 날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1세대와 2세대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 때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렇게 표현도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낫과 같이 밝은 진리로 낫과 같이 밝게 해주시는 그때 그때예요 그게 다섯째 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이제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영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그 이전부터는 시작은 했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셋째 날에 우리는 물로 한 번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쭉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진리가 완전히 내 안에서 밝혀져서 어두움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어두움이 없어요 마음에 이것이 평강이고 안식이죠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진리입니다 육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이 문자가 아니고 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에 숱한 단어들이 있죠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국어사전과 같은 단어의 내용하고는 달라요 아버지 하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분을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너에게는 아버지는 너에게 있어서 한 분이시다 그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성경이 쓰여 있죠? 이게 우리는 진짜 우리 육신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걸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신부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는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마다 다 영적인 단어인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지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이게 다 예수예요 이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인데 이것을 깨달으면 뭐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도 보이는 육신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진리가 알아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와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완성이죠? 죽음과 부활이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육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육신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몸이 있죠 몸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몸은 중립적이에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에 몸이 있죠 이 몸은 중립이에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몸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면 육신의 몸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변하면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몸이 있죠 그 몸이 부활하신 몸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이래봬도 우리는 영의 몸이다 육신의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점은 전부 다 하늘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붕이라든가 또는 그 집 안에 있는 세간이라든가 세간 그 다음에 밭 이야기도 나오고 노세처 이야기도 나오고 데려감을 얻고 버려둠을 당한다라든가 맷돌을 가는 두 여자라든지 주검과 독수리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봐야 올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면 육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금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보금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왔다면 사람의 교훈이 되지만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 영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할 때는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고도로 계산된 정말 사람이 정밀해도 그렇게 정밀하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정밀해요 정밀해 정밀하고 고도로 계산된 상징과 비유 또는 수습객기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죠 그 은혜로 말미암어서 오늘은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알아듣는 자가 됐고 하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을 영생을 얻었다 그런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자주 봤지만 오늘도 한 번 더 보고 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무 유명하니까 안 찾아도 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설명한 바처럼 그런데 이제 40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사실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진작 영인 나에게는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생을 이 성경 말씀 문자대로 알면 영생을 얻은 줄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가질 못한 것이 된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사람으로서 육신을 가진 채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모른 채 예비하는 자는 영과 뭐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육으로 예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럼 육으로 예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상태로 예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아요 42절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으로 모르면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기를 나는 사랑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도 흘리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눈물도 흘려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나도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세상 육을 통해서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을 알아야 드디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보는 말씀이죠 31절 이하의 말씀은 30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시 서술하는 말씀에 해당돼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전부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던 것이 다 그 말씀이었고 노세에 대한 노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전부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이렇게 밝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비유로 사건으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어서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 날에도 이루어 하리라 30절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31절로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러면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날에 그러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인자가 나타난 날이죠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뭐예요? 1세대가 죽고 2세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그런 시점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 재림의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날 이생의 자랑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날 이 세상 논리로 살지 않고 어떤 논리로 살아요? 하늘의 논리, 진리의 논리, 영의 논리로 살게 되어지는 그때 그때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이 지붕 위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지붕은 도마라고 하는 도마라고 해요 도마 도마가 뭐냐면 건물 꼭대기라는 뜻이고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는 세우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세워진 사람 그러니까 집 안에서 지붕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집은 항상 성전을 의미하고요 그 성전은 율법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성전에서 전부 다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이제 드디어 어디에 올라간 거죠? 지붕 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붕 위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사도 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어디로 갔냐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하필이면 물론 그 당시 지붕은 지붕이 평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런데 몇 시였냐면 제 6시였다 제 6시는 12시를 의미합니다 정오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오는 빛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낮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임한 상태 그러면 지붕 위에서 뭘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봉에서 말씀하시는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라고 하는 것은 지붕 위에서 기도가 됐다라는 기도처가 됐다는 것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 성전에서 나와서 마음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에 위에다가 지은 집일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전이 되었다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 성전에 다시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랬죠 그 집 안에 세간이 뭘까요? 도대체 세간 그렇죠 스쿠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그릇을 의미해요 그릇 각종 그릇 그릇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성막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죠? 그릇들이 있죠? 떡상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것들이 기구란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가지러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 가지러가 뭐냐면 아이로라는 말씀인데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올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제사 지내는 그릇을 올린다 들어 올린다 올리면 하늘로 올리는 것이죠? 그걸 하늘 쪽으로 올리면 올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고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성전이 되어지면 다시는 그 율법 성전에서 행위로 드렸던 제사의 그릇들을 하늘로 올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진리로 보일 수가 없다 이거입니다 우리 각자를 보면 알 겁니다 절대 옛날로 돌아가든가요? 안 돌아가요 차라리 돈을 좀 손해보는 게 낫지 그렇죠? 안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간은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쭉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해 주겠다 저렇게 해 주겠다예요 그거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11에서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율법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율법의 어떤 예죠 예법이죠 씻고 뭘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 그것을 가지러 다시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되은 거예요 새 피조물 그래서 육체의 예법에 속한 율법을 하늘에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늘로 이거 진리죠? 라고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로 준 그 육체의 예법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교훈이었어요 사람의 교훈 이것은 하늘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늘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전부 다 그런 맥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땅의 것으로는 하늘과 이렇게 관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든가요?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온전한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온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못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다 이루었단도 아니고 다 얻었단이 아니다 다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폐떼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넘어질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거 있어요 하늘에서는 쓰잘데기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간살이 그 율법 성전 안에 있는 세간살이 있죠? 그건 율법 행위고 땅의 관점이잖아요 땅의 관점 그것을 다시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있다 이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람을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있죠? 모든 사람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안다 또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날이 임해서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중에 우리가 비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 주시면 기구만장해 줘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려 또 다른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넘어뜨린다고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왜 나에게 가시를 남겨두었습니까? 그런 거예요 가시 이 가시가 없었으면 내가 넘어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가시를 두어서 내가 순간순간 넘어집니까? 이런 거예요 그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시가 뭘까요?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 육신의 기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적인 관점으로 쭉 보다가 육적인 관점으로 싹 돌아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다 허물로 보여요 모든 게 다 허물로 보인다고 사람의 댄댐이 언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관점으로 잘 가다가 육적인 관점으로 딱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사할 때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지 맙시다 그 안에 있는 속을 봅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안에 있는 언어를 봐야 돼요 언어 언어가 뭐냐면 속이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 언어가 중요하다고 언어가 언어가 중요한데 문제는 그 언어를 듣는 내가 더 중요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들을 때 어떤 아버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걸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험거리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전환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변압기가 고장나서 2만 볼트 전기가 오면 220으로 딱 변해야 되는데 그게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면 2만 볼트가 그냥 오잖아요 그럼 내가 시험 듣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의 어떤 댄대미를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언어를 보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사람은 100명이면 100명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이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이 느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분도 있고 느긋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좋다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고유 성격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직선적이고 어떤 사람은 우회적이고 어떤 사람은 상냥하고 어떤 사람은 퉁명해 말을 하는데 퉁명해 퉁명해 또 어떤 사람은 상냥해 그럼 뭐가 좋다고 정의할 수 있나요? 그런 것 가지고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뭘로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용 그렇죠? 내용 그래서 말하는 모양보다도 말하는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상대방이 하는 그 내용의 말을 내가 어떻게 변환시키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못 돼요 여러분이 나에게 욕을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욕을 내가 어떻게 변환시키느냐가 문제지 그렇죠? 그래서 시험 든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지금 변환기가 약간 고장나서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육적으로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나에게 올 때 내가 그것을 변환시키면 돼요 그러면 우리 나눔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눔을 할 때 나눔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시시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이래요 그리고 나하고는 수준이 안 맞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놀 물이 아니네 그러면서 떠나시는 분도 가끔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그럼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말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환시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차원을 보이는 것으로 말을 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그걸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사랑으로 덮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똑같이 그걸 육으로 받아들이네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으로 알아들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어떤 문제로 하시는지 아세요? 육의 문제로 합니다 자 왜 육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정말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다든지 병이 질병이 있어서 심각하다든지 그러면 육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맹숭맹숭해 왜? 육의 말씀이 아니니까 기도하면 내가 그걸 고쳐준다고 한다든지 40일 금식 기도하면 너 그 병 다 고쳐줄게라든지 아침마다 한 시간씩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네 사업을 잘 되게 해줄게라든지 차라리 그런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네 이거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사는 문제하고는 둥 떨어져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게 사람 쪽에서는 항상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알아듣기 시작해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내가 원수 사이였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라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원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채널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채널이 제대로 맞춰졌을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고 사랑지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순간순간 이게 바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변앗기를 점검해라 이 변환되는 변앗기 그게 고장 나면 2만 볼트가 확 들어와서 열나게 만든다 나를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까지 알아들어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남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 그리스도아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내 이야기를 하죠? 아내 자랑을 하죠? 그러면 아 내가 교회의 신부야 내가 신부야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지 자녀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 자녀들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영적인 자녀를 빨리 낳아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영적인 자녀인데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들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세상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 이야기 하죠 연세가 연세니만큼 쑤시고 그러잖아요 전부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무얼 고친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몸도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들으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아픈 거 얘기하면 아 내 영적인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영적인 몸을 점검해 봐야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이야기 하잖아요 사업 이야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꼭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진짜 사업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사업이 뭐예요? 보금전 해가지고 땅 따먹는 거잖아요 보금전 해가지고 한 사람 얻으면 그게 땅이잖아요 땅 하늘 땅 그거 따먹는 것이 진짜 사업이지 그쪽으로 좀 전환을 시켜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돈 이야기 하잖아요 돈 돈 돈 하면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은삼백 예수님의 목숨값이 돈이에요 돈 자 그러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자기 내 목숨 내 목숨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한번 전환을 시켜봐요 그럼 돈 얘기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다 예수만 생각나지 그렇죠? 내 목숨 죽어야 되는 거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그럼 시험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내 안에 내가 들어올 때 찰떡같지만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시험거리 없어요 근데 이 세상 똑같이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받아들이면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수지간이 돼요 그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랬죠 밭에 있는 건 뭐예요? 밭은 아그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밭, 토지, 땅 뭐 이런 뜻인데 밭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작하는 거죠 그렇죠? 씨를 뿌리고 잘 자라도록 경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서 있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미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무슨 일을 하냐면 율법을 진리로 바꾸어지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광야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육이 영으로 변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뭐라고 해요?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죠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밭을 경작을 했는데 그 식물이 1cm가 자랐어요 그러면 이놈이 왜 이렇게 안 자라고 그러면서 다시 갈아엎어요? 그렇지 않죠? 놔두면 2cm 자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뒤로 돌이키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리포서 3장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따른다라는 의미거든요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다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따를 것이라 그랬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광야의 삶을 쭉 가면서 처음부터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이끌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끄셨는데 이 꼬린 지점이 있다면 중간까지 왔다 할지라도 역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 하나님만 따르라 이거예요 그 성령님만 따라가라 이거죠 돌이키지는 말라는 거예요 앞에 지점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면 정답이에요 그분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상태 영적 상태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분량에 맞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철저하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을 너무 선망의 대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노세 철을 기억하라 노세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들었으니까 아시죠 노세 철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노세 철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하고 계세요? 소금 기동된 거죠 거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장세기 19장 24절인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동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동과 고무라에 비를 비같이 내렸어요 이게 불세례라고 그랬죠? 말씀 세례예요 전부다 그랬을 때 25절에 보니까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자 이것을 문자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소동성에 있는 모든 걸 멸망시켰으니까 그 뒤에 26절을 읽어볼게요 노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로 소동과 고무라를 다 멸했어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있는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도 그렇고 그 땅에서 난 것도 전부 다 멸하셨어요 그러면 노세의 아내가 볼 때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저기서 도망칠 때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한 금괴가 있었는데 내가 장롱 속에 감춰놓은 그것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뒤를 돌아봤다는 거죠 아까워서 그래서 소동기둥이 됐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교훈으로 말할 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노세의 처같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하다가 망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교회에다가 좀 받쳐보세요 그런다고요 그쪽으로 이끌어 가요 결국은 열심히 하라 이거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세상의 욕망으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거 물질을 탐하는 거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 세상의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열심히 교회만 나오세요 앞만 보고 나오세요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어떤 율법적인 종교 행위를 거룩한 것으로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거 그런 것은 전부 다 안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죠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 사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의 교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미련이 많아서 뒤돌아보다가 죄수 나쁘게 죽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게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바드, 나바트, 나바트라고 해요 돌아본다, 돌아본다 그럼 뒤는 뭘까요? 노세 아내가 지금 망하는 소돔성에서 도망친 거죠? 가족이 도망쳤죠? 그럼 어디를 보고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겠죠? 그럼 보고 가는 이쪽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럼 뒤를 돌아보았다고 하는 건 뒤쪽은 뭐예요? 율법이죠? 자 율법을 돌아보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뒤껏 뒤에 있는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나바트 단어는 뭐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세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진리를 알죠 그래서 언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은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의 완성을 의미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노세처가 죽은 것으로는 표현되지만 그 비진리가 십자가에서 완성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세 아내가 어떤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저거 멸망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다 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함정이었어요 함정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와 같은 진리로 노세 아내를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도 그런 차원이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세히 주의하여 관찰해 보니까 무얼 알아요? 진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그래서 노세 아내라고 할 때는 아내는 뭐예요? 여자죠 여자 여자는 뭘 의미해요? 언약 언약 하갈과 사라가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두 언약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전부 다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자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인자의 날이 나타날 때 인자의 날이 뚜껑이 탁 열려서 보여줄 때 그때 율법이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돼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 그러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노세 아내는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부럽잖아요 누가 노세 아내를 욕했어? 자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물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지금 노세처를 기억하라 해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도 노세처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같은 측면으로 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은 노세처처럼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 노세처처럼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소공기둥으로 죽으니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씀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이르니까 이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뒤에 말씀 보세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죠 그럼 분명히 이뤄야 살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앞에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보존하려고 노력하지마 해놓고 뒤에서는 이뤄야 살린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할 거냐고요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노세처 이야기도 바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본 것은 사실인데 그 보존이 뭐냐면 율법을 잘 자세히 주의해서 봐가지고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말씀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 살리는 거 있죠? 살리는 거 그렇죠? 그러면 살아나는 것 노세처로 말하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살아난 거예요 완성이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노세처가 소금 기둥으로 완성이 된 것처럼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그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살린다고 그랬어요? 이뤄야 산다고 그랬죠 이뤄야 이뤄야 살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뤄야 되네요? 뭔가? 이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목숨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보존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한 성교지 가가지고 목숨을 버리자 그러면 내가 목숨을 보존하겠지 아니 아니요 목숨을 보존하지 말고 잃어야지 그래야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이런 생각은 참 적용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노세 아내처럼 뒤에 것을 뒤에 거 율법이죠 율법을 자세히 살펴봐야 그래야 네 목숨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모두 언약의 완성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목숨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푸시케는 뭐냐면 푸뉴마와 대조적으로 돼 있는 상태죠 푸시케는 뭐냐면 물로 한번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물에서 나고 불에서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 3일째 날 물에서 한번 태어나면 일단 생명은 받은 것이죠 이게 푸시케예요 푸시케가 그냥 뭐 허차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전부 다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태어나야만이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있죠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푸시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하면 이 푸시케를 혼이라고 그럽니다 혼 푸시케 말을 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기도 해요 육과 혼과 영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육을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가 되기 전에는 푸시케고 푸시케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육이에요 사륵스 사륵스 육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냐 사륵스예요 그냥 육이란 말이에요 육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푸시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푸시케 차원의 그 목숨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푸시케가 쉽게 말하면 푸니우마로 되려면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보존한다고 하는 단어가 페리 포이에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푸시케를 푸시케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푸시케로 무언가를 사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푸시케로 뭘 사는 걸까요 푸니우마 푸니우마 푸시케는 육이라면 육적인 상태라면 푸니우마는 영이죠 그 영적인 것을 산다 이거죠 푸시케는 율법이라면 영은 진리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사는 거 이것을 보존한다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보존한다 페리 포이에오마이는 페리 페리 플러스 포이에오예요 페리는 뭐냐면 무엇물을 통해서예요 무엇물을 통해서 무엇물을 통해서 포이에오 만들어진다 무엇물을 통해서 창조가 되어진다 완성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푸시케를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푸시케를 통해서 뭔가를 완성하려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푸시케를 통해서 뭔가를 사려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러죠 나에게 와서 젖을 사라고 그러죠 나한테 와서 포도주를 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뭘 가져오라고 하던가요 돈 없이 값없이 그러니까 돈 없이 값없이가 되어야 푸시케를 통해서 푸니우마를 산 거가 돼요 아 나는 돈이 없어야 되는 게 맞구나 돈이 뭐예요 자기 목숨이라고 있잖아요 목숨 육적인 목숨 육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구나 이걸 아는 것 이걸 깨닫는 것 이렇게 깨달아지면 돈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럼 값없이 되는 건 뭐예요 또 율법의 행위로는 값이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행위냐면 전부 다 값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은 거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값이 있으니까 죽어야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것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푸시케 푸시케는 율법의 생명이에요 율법 율법에서 한 번 태어난 생명이에요 이것이 이제 푸뉴마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돈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값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행위의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행위는 아니에요 전부 다 존재 네가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네가 행한 그런 것은 하나님은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계산을 안 하지 통과하기 전에는 율법으로 계산해요 전부 다 율법의 메인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푸시케를 통하여 푸니우마로 살아나려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푸시케를 잃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진리를 살려면 율법을 잘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잃어버릴 거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푸시케목숨 자기 목숨으로 진리의 생명을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계속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내 목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푸시케를 잃으면 푸니우마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숨을 잃어야 돼요 안 잃어야 돼요? 잃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푸시케를 내 육적인 목숨을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적인 목숨을 통해서 통해서 진짜 목숨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가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문자로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구나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체가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오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으로 주셨구나 언약으로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값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아무것도 그게 남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겨지면서 이 생의 자랑이 나도 모르게 놓아지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34절을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다라는 거죠 그 밤에 한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오늘 말씀 전체 다 보면 같은 맥락이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들으시고 나서 정리를 하세요 생각 속에 정리를 잘 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밤일까? 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밤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죠 밤에 역사가 일어나요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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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육이 영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것을 우리 사람의 예를 들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밤에 밤에 잉태되는 일이 일어나죠 부부가 그럼 밤에 잉태가 되어서 뭐예요? 아들이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성인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정자가 많아요 적어요 숫자가 많죠? 그런데 남자에게 들어가는 정자가 몇 개예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딱 하나고 나머지는 뭐예요? 버리죠? 버리잖아요 그것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에 밤에 진리의 씨 하나가 하나가 만나는 거예요 진리 씨 진리라고 하는 씨 하나가 태어나요 내 속에서 아들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문자 조항이 있죠? 율법에 이게 버려지는 씨죠? 버려지는 씨 수많은 문자 율법 이것이 다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고 했는데 한 자리가 뭐냐면 침상을 말하는 거예요 침상 한 침상 한 침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누워서 자는 그 침대를 하겠지만 이건 다 비우잖아요 비우고 영적인 침상이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침대라고요 여기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둘이라고 돼 있어요 둘, 둘 둘이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다라고 하는 단어도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다 둘이 그 침상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둘이 우리 나라고 하는 침상에 둘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동을 당하죠 자, 여기가 중요하죠 하나는 뭐냐면 헤이스라고 해요 하나, 하나 그런데 이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리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사랑, 진리 그러니까 율법과 대조해서 항상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양하고 많은 것이니까 이 하나는 진리고 영이다, 영 사랑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으로 데려감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데려간다고 하는 파랄람바노 이것은 받아들여짐을 의미해요 받아들여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둘이 있었는데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받아들여져요 내 안에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하나는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는 헤이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단어가 또 틀려요 앞에서도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라고 했는데 뒤에서도 하나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헤이스가 아니고 헤테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쪽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쪽 하나 다른 쪽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진리가 하나죠 진리의 다른 쪽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영이 그 데려감을 당하는 영이라면 영의 반대편이 뭐예요 육이죠 육 그러니까 영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육은 버려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버려진다는 단어가 약간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또 그런 표현도 있었죠 육은 무익하다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버린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아비에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아비에미 아비에미가 뭐냐면 아포와 히에미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아포는 뭐냐면 항상 완성을 위한 거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포 아포는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에서 떨어져서 완성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에미는 뭐냐면 보내다 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자 그러면 보내기는 보냈는데 무엇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완성으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으로 보낸다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받아들여지고 율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성으로 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완성으로 보내는 것이죠 보내는 게 뭘까요? 해방이에요 해방 해방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육신을 벗고 올라가요 그러면 육신을 버린 거죠? 버렸다고도 하지만 보낸 거죠? 보내면 해방이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압비 에미를 용서라고 해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용서 사회해 준다 용서해 준다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은 용서해 주고 영은 내가 받아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육을 용서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영이 된 거지 그래서 영이 됐으니까 영을 받아주는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여 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압비 에미 용서 용서 같은 단어예요 압비 에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거죠? 그와 같이 오늘 말씀도 하나는 용납되어지고 받아주고 하나는 용서해 준다 그거예요 자 그럼 그게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 하나 우리가 둘이었는데 둘이었는데 육은 용서를 해 줘버리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육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제 영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아들었죠? 그러면 육은 해방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보내주는 거예요 육은 보내주고 무얼 취해요? 영을 취해요 내가 알아먹은 그 진리를 주님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지쳐 그것을 해방시켜준단 말이에요 영을 안 사람에게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이 그 사람에게는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 경찰이 따라다닌다니까요 너 이거 돼야? 너 이거 잘못했지? 계속 따라 붙어요 그게 율법 아래에 갇힌 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되려고 애를 써야 안 써요 어떤 식으로 해방되려고 하냐면 잘 지키는 걸로 그렇죠? 육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면제받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은 이 육신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신의 기준에 의해서는 다 죄예요 육신의 기준에 의하면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슈퍼마켓 가서도 기분 나쁜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 간장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가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불친절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이 세상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소리도 듣지만 나도 기분 나쁜 소리를 수없이 하고 다녀요 나도 모르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죄예요 전부 다 죄 죄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다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이라 보면은 다 그냥 있는 거예요 죄에 그런데 이제 무얼 알았어요 우리는? 진리 그 영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도 같아요 내가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육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영에 있나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육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어요 육적인 죄도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준다 그것을 무조건 용서해요 그것은 무조건 그냥 해방이에요 해방 무조건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얼만 받아들여요? 영만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그런 말씀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 탄식을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어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둘이 있죠? 둘 선을 행하기 위한 내가 하나 있고 그런데 악이 또 하나 있네요 둘이 있어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둘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왜 감사하느냐?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영이죠 영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육신으로 죄의 법을 안 섬긴다고 안 했습니다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요 섬겨 그런데 왜 감사하다고 그랬죠? 육신으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그냥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단 말이에요 죄의 법을 섬겨요 분명히 우리는 아니 이렇게 보이는 육체로 살고 있는데 죄가 없냐고 이게 자체가 죄라니까 영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냥 그냥 살아라 이걸 아는 자에게만 해당돼요 모르면 율법 아래 갇혀져요 그 사람은 경찰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세례가 뭐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라는 게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육체의 더러운 것이 다른 것을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육체의 더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지 없어져 버려야지 그냥 매장돼야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선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은 이 세상 만든 것이 그분이 만들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 선한 양심을 강구한다 물어본다 이거예요 물어보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하면 주님께 질문을 하셔야 돼요 강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또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 사는 것은 전부 그분이 용서를 한 겁니다 해방을 시켰어요 그냥 보내줬어요 그리고 무엇만 취하냐면 영만 취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려감을 놓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것도 대려감을 당하는 것은 용납입니다 받아들여짐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면 하갈과 사라처럼 두 언약 말씀이에요 전부 다 이 두 말씀이 함께 맷돌을 갈아요 맷돌 간다고 하는 것은 콩을 넣고 갈면 가루가 되죠? 밀가루가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것은 뭐냐면 대세김질이라고 했죠? 대세김질 대세김질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묵상이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다시 살펴보고 꼼꼼히 보고 이런 것이죠? 자꾸 듣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대려감을 당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는 받아들여진다 이거 하나님께 영으로 받아들여져 네가 진리를 깨달았지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지만 하나는 용서해줘요 용서해준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진리 하나는 받아들여지고 수락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 헤테로스라고 했죠? 반대편 또 다른 쪽의 하나 다른 쪽의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죠? 육신이죠? 육신 육신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6절은 없어요 없는데 없는데 있었을 시대가 있었어요 있었을 시대 있었던 시대 그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을 몇 장 몇 절 있죠? 원어에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1561년부터 이 작업이 시작됐어요 어떤 작업? 장과 절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1561년부터 그래서 그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스테파노스 성경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스테파노스 성경이 있었을 때 그때는 이 36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왜 없어졌되냐면 그 후에 성경 원본이 사본이죠 사본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됐어요 더 오래된 사본 그럼 사본은 더 오래될수록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오래된 거일수록 그래서 오래된 걸 발견해서 보니까 36절이 없어요 없고 후대 사람들이 거기다가 삽입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은 원대가 없는 것인데 후대 사람들이 하나 끼어넣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뺀 거죠 빼고 장절이 또 흩어지니까 36절 해놓고 없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36절을 사람들이 끼어놨다고 그랬죠 그게 어떻게 뭐라고 써있냐면 읽어드릴게요 두 남자가 둘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두 여자가 몇 둘을 간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두 남자가 뭐예요 둘에 있었대요 둘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뒀다 이제 그 뭐예요 언약을 아들 측면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자는 언약이죠 남자는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라와 하갈은 여자죠 그러면 그들에게 낳은 아들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일과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 두 남자가 할 때는 아들 측면에서 한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일 측면에서 표현한 거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오늘날만 진리가 희박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2000년 동안 그게 비밀로 갖췄다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면면이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분이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6절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오이노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쭉 설명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어디 갑자기 생뚱맞죠 주여 어디입니까 이거 생뚱맞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주님이 나타나신 날 나타나시는 날 그날에 그날에 지금 쭉 설명했죠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또는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두 여자가 같이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나타날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그로 가겠다 이거지 어디 오니까 장소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에루살렘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대답은 장소가 아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좀 오역을 했어요 어디 오니까는 푸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에 나타난 날이 어느 장소에 옵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런데 이 죽음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마 이게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고 몸이 있는 곳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비유로 설명할 때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두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물어본 것이죠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죽음이 아니고 소마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런 뜻이겠죠 일단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몸은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성이라고 했어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누가 장악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성도 되고 남성도 되고 그런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몸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기는 했지만 딱 한 군데를 보면서 이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 육의 몸이라고 할 때 육을 푸시키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시키코스는 푸시케에 속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속한이라는 뜻이에요 육의 속한 그리고 육의 몸이라고 그랬죠 이게 소마입니다 소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의 몸은 뭐냐면 육에 속한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육에 속한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심어요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죠 이 신령하다 푸니마티코스 영에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영에 속한 소마 영에 속한 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지금 몸은 그냥 중립인데 처음에 육의 몸이 있죠 육에 속한 몸 그 다음에 신령한 영에 속한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처음에는 육의 몸 그 다음에 영의 몸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심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처음에 그 율법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말씀이 그게 심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육의 몸이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님의 날이 임하면 주님이 진리로 우리에게 오면 성령께서 오면 이게 밝혀지죠 밝혀져서 영의 몸이 된다 이거예요 영의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너희들이 영의 몸이 돼야 되지 않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육의 몸으로 심는 거예요 심어주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주셔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확 열려서 빛이 대낮같이 정오의 빛같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어져요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어두움이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육의 몸은 해방이구나 이걸 알죠?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만 받아들이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독수리가 뭐냐 이거죠 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랬죠? 주검이 뭐예요? 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몸이 지금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육의 몸, 영의 몸 그러니까 영의 몸, 육의 몸, 영의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육의 몸을 영의 몸으로 바꿔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시죠? 독수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임한다고 하는 인자, 인자, 그리스도 그래야잖아요, 그래야 그래야 육의 몸을 영의 몸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오기는 했지만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나체를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여자가, 여자는 누구예요? 원약의 백성들, 교회죠? 교회? 우리들 우리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대요 두 날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광야 뭐예요? 광야의 삶이죠 우리가 배우는 삶 그렇게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뱀이 뭘까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뭐냐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문자, 문자 그러니까 이 문자, 겉듯, 겉듯, 겉듯을 피해서 속듯으로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때와 몇 때 한다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3.5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3년 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3년 반 그때까지 우리는 양육을 받아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3년 반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죽어서 슬프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뭐냐면 완성이시고 죽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가, 첫 번째 하나가 두 번째 것으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분은 시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 소위 말하는 재림 재림은 어느 장소에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장소적인 것이 아니야 네 몸에 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너희 몸, 소마 너희 몸에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심고 처음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야 육의 몸으로 용서받고 다르게 표현하면 육의 몸으로는 보내줘, 해방시켜줘 용서받아 그리고 영의 몸으로 내가 받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영의 몸으로 내가 너를 접수하는 것이지 육의 몸은 용서해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주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온전히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육신에 속한 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몸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진리 하나로는 아버지 품에 생명으로 품어주시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온전하신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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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